지금 배워보실 동작은 풀 브레이크라고 하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브레이크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T-O-B-A 브레이크라고도 합니다 전체 동작은 A 카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A 하면서 발을 스텝 내려놓으시면 돼요 스텝 완전히 내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은 다리를 데리고 오면서 왼발로 탭 그리고 탭한 발로 다시 내려놓으면서 스텝 그래서 스텝, 탭, 스텝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동작은 두다, 두다 이런 리듬이 들어갑니다 이 리듬은 선생님 그럼 어떻게 연습하나요? 스텝을 한쪽에 딛고요 이렇게 발을 내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또 한쪽에 무게중심을 가지고요 이렇게 내리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발부터 해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리듬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보면 스텝, 탭, 스텝, 두다, 두다 이후에 다리를 벌리면서 붐 그리고 다리를 모으면서 동작이 마무리됩니다 이걸 카운트로 정리를 해보면 8 할 때 스텝을 내리고 1, 2 하면서 다시 스텝을 디뎌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3, and 다음 카운트는, and 5 다리를 벌리면서 6, 7 8, 1, 2, 3, and, and 5 6, 7 반대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입니다 8, 1, 2, 3, and, and 5 6, 7 사이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8, 1, 2, 3, and, and 5 6, 7 동작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8, 2, 3, and, and 5 8, 2, 3, a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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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